이번에는 스타일을 내주셨는데 너무 못됐다 제가 원래 곱슬이어서 원래 가름마도 안 타고 자연스럽게 많이 하거든요 가름마도 타고 제임스 딘처럼 해놔서 아! 너무 심하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이스크림 좀 사야 되겠다 네 한 번 더 꽂혔다 네 네 아이고 덥다 아이고 더우시죠? 아이스크림 하나 드세요 나 당뇨 있다고 그런 거 잘 안 먹는데 당뇨? 응 괜찮아요 이거 드셔도 머리 또 했어 그 이발소에서 그 이발소에 가서 또 했어 미나미인데? 원래 남수박에서 미나미 사 미나미지 왜? 아이고 덥다 더우면 더우면 보지도 못했다 아이고 고추 따봐라 얼마 더 그렇죠 지금 가서 고추 따면 아주 딸만 하는데 지금요? 응 아 날씨가요? 응 제일 덥잖아요 지금 시간 지금 가가 더워 따면 남수박 도망간다 응 아우 메롱만 아우 메롱만 아우 메롱만 아우 이거 젊은 사람은 좋아할지 모르는데 넓은 사람은 약간 달근하는 거 이거 이거 달아도 이건 시끄럽네 아 싫네 응 뭐 이거 있는데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 메로나라니까 아우 아우 온천 갔다 오실래요? 아니 나는 뛰어서 못 가고 힘든데 장음으로 모시고 잘 갔다 와 그럴게요 가서 온천도 좀 하고 홀이 아픈데 한번 지져보죠 뭐 이렇게 덥은데 가서 지져봐야죠 홀이 비옥값이 겁난다고 옥사 다 말린 게 있는데 어머니 가시죠 오오 가세요 가세요 아버지요 저거 뭐고 배 오고들라 뒤에 은서 형아 불러대세요 어 내가 책임지기 할 테게 말그만 책임지기 좋아한다 배 오면 제가 금방 올게 고추 다 말려놨는데 신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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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끼시는 신발 꺼내셨어요 아 왜 이렇게 바쁘나 죽음 다 내 필요가는데 왜 이렇게 바쁘나 거enza 아 누가 이쪽으로 아 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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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오면 안 되니까 아 비 온다 아 아 고추 어떻게 해요? 돌아가야죠 아버님이 드시겠지요? 발발 보고 고추가 돌아가야 되겠다 이쪽만 오면 가니까 안녕하세요 아 비가 빨리 온다 마른 고추를 이렇게 채취해가지고 미라 가지고 창고에다 대게 비워뒀어 거기다가 닿아주고 미니를 접어놨다 빨리 하소 빨리 빨리 초대비에 막 계란 났다 이거 막 퍼붓는다 이거는 계란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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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고추 진짜 걱정이에요 그래요 고추 걱정을 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비가 쏟아져서 그런데 또 어머님이 표현을 안 해서 그러시지 또 사위랑 어디 가시니까 신발도 막 꺼내서 신문지에 새 신발을 싹 꺼내서 샌들도 막 꺼내신고 하는 거 보니까 좋았긴 좋았나 봐요 어머님한테 알려드리세요 신문지에 쌌잖아요 잘못하면 잉크가 신문지에 쌌잖아요 잘못하면 잉크가 글씨 박히고 그럴 수 있겠다 좀 습하면 팔자가 막 이렇게 거의 잘못하면 무슨 제약 막 찍하나 그래요